다음 키워드는 트럼프 퇴임식입니다. 박사님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신 공군기지에서 본인의 퇴임 행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에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건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근대 이후로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홀로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에 취임식하기 전에 바로 헬기를 타고 앤드류 공군기지로 이동해서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독자적인 나홀로 퇴임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군사일과 군악사일까지 받고 거기서 에어포스1을 타고 자신의 별장에 있는 플로리다 마라로그로 가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투표 결과에 끝까지 승복하지 않고 자신의 목리를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을 미국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쳐다볼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퇴임을 불과 며칠 놔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또 지금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류 금지, 수출 금지 조처를 내렸죠. 이번에는 또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샤오미라는 핸드폰 회사도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거래 금지 조처를 발동을 했는데요. 박사님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대리기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결국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중국의 지나친 어떤 발응 또 미국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국민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중국 견제에 나섰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본인이 확고히 준과 동시에 또 차기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이미 자신의 정책들을 뒤엎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차별화 또 4년 후를 노리겠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깔린 다목적 포석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복까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